약 같은 것도 잠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고. 잠을 잘 들려면요. 조만간 저희가 판매할 건데 황칠나무로 만든 그게 있어요. 황칠나무로 된 거. 제가 직접 먹어봤어요. 저도 불면증이 좀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먹고 나서 좀 편하게 잤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잠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잠이 들면 중간에 안 깨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의사분들한테 약효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잠을 자게 하는 약이라기보다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. 황칠나무가. 제주 특산품이기도 한데. 그거 제가 오늘 나오신 기념으로 그거 상품 하나 제가 보내드릴게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꾸준히 한번 드셔보세요. 저는 도움을 좀 받았어요. 그게 뭐 액체인가요? 아니면 약. 지금은 액상처럼 이렇게 돼 있어갖고요. 커피 타먹듯이 물에다 타먹는 거예요. 아 네. 그거를 하루 두 번이던가 아무튼 그렇게 챙겨 먹으면 먹는 방법이랑은 다 있으니까요.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. 꾸준히. 원래 모든 거는 아까 말했지 모든 게 연습인 것처럼.